이 영상 결혼식을 끝낸 쿠키 커플이 사귄지 6주년 기념 데이터를 하러 갔다가 생각보다 야한 이야기가 많아 유튜브에서 너 딱을 피할 수 없어 지우려고 했지만 애매하게 잘 편집해 간신히 살아나는 불사족 같 간신히 살아남은 불사족 같은 영상이므로 인산부미 노약자에 시청을 권합니다 인생의 불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항상 자기가 엄청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 후 기희 추정할 거 많죠? 추정할 거 많죠? 아니야, 괜찮았어요 오실래 나이 카라 오늘은 결혼식에서 자기가 제가 사프라이즈에서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PV형으로 찍고 있어요 저의 목운으로 왔어요 항상 여기가 2명이서 촬영을 하고있는데, 오늘은 기다리고 있어요. 곡을 조정 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진짜. 무슨 말이야? 응, 좋은 추억. 빨리 아침에 해도 좋은 여자들에 해주셔도 좋겠죠. 빨리 아침에 해도 억은 효과를 하지 않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가 제일 감동적인 곳이고 빨리 오염댄스! いつか私と同じ泣き虫な女の子と 그리ことなら生きてゆける 幸せになろうよ ワイルドフラワー 野生の花 これが作ったの? これが作ったの? 新宮の陸宅 ジャギって本当に学生時代ジャイアンみたいな人なの 炭鉱にパーゲー キヤー チャプソッテ ありがとう 炭鉱箔って感じです ここに顔つけて寝たいぐらい美味しい キムチもくしょ? 本当に美味しい フリカケとコシヒカリやつ それからはサムゲアル サムゲアル 何が作ったの? 何が作ったの? カツアゲ それが食べるのが好きだから ヤクザかって言っちゃう 行くよ 食べるのが美味しい クリームがとても美味しいです クリームがとても美味しいです 韓式用のベゲッツだって考えてたけど めっちゃ美味しい 人気には理由がある 人気には理由がある これが美味しい 何が作ったのが良い? これが食べよう ヤモンドを食べるのが 何が食べるのが 損して損して損して損して 夫婦でお金持ち 夫婦でお金持ち 구기커플 구기커플 너무 예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멋있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정말 리얼리티가 있어 카페를 마시러 왔습니다 지금 백화점 테라스에 나왔는데 앞에 아파트만 없으면 더 멋있겠다 그게 뭐야? 이 사람이像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날은 우리잖아 코끼리의 눈이 완전히 도비바꼬인 것 같아 도비바꼬는 한국어로? 띔틀 띔틀 갑자기 가위코즈처럼 띔틀 뚜 트윈 도비바꼬 도비바꼬 띔틀 도비바꼬 띔틀 아메리카로 한국어로 왔어 아메리카로 왔어 아메리카로 왔어 아메리카로 왔어 아, 정말 맛있어 커피 좋아해 우리의 6년식이 6년식이 기념이 너무 많이 있었어 그렇군요 Relax 지난 2개월 5월 27일 예수 5월 15일 9월 남자리 9월 27일 9월 27일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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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여러분이 처음으로 동탄을 쓰는 것이다 동탄을 쓰는 것이다 동탄을 쓰는 것이다 동탄을 쓰는 사람은 나는 집이 왜 이래? 당신의 집과는 왜 이래? 지금 저희는 특별한 고통을 하기 위해 여기 왔어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해요 기념일도 계속 하니깐 레스토랑, 카페 같은 경우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볼 거예요 이색 데이트를 찾아봤어요 이색 데이트를? 이색 데이트를 좀 특별한 데이트를 찾아봤어요 이색 데이트를 좀 특별한 데이트를 찾아봤어요 이색 데이트네요 이색 데이트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미술관이라고 생각해요 미술관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미술과 180도는 다른 것 같아요 미술관은 한국에 있다면 당신은 브라질에 있는 것 같아요 불알 얘기하지 말라고요 불알 얘기하지 말라고요 브이로그가 왜 불알 얘기하지 말라고요 진짜 지금부터 불알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알맨? 진짜 불알맨? 결혼식을 했으니까 인생의 불알이거든요 우린은 인생의 불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불알이다 항상 자기 옆에 제가 있다 그니까요 근데 그러면 내가 위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위험한다고 생각해요 불알은 같이 일어나는다고 생각해요 한 명이 항상 위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니까는 어디예요? 저는 밑에 가고 있어요 토마스는 케빈는 그니까요 몇 분 정도가 있어야지? 내가 몇 분 정도가 있어야지? 한 시간 정도가 있어야지? 한 시간 정도가 있어야지? 그리고 영상은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눈이 보기 때문에 손이 보기 때문에 손이 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이제 감지 라 렛는 거에요 아! 뭐... 평소에 걸었으면 스텝이 이런거같이 나와서 야하! 근데 사람들이 가겠냐고 다 매진이야 오늘 평일 수치인데 그러고 계신거에요 한강연수, 한유프부, 한유커프 어머니도 우리의 리뷰를 듣고 싶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가면 가지고 가고 싶어 자, 그러면 가부터 시작합니다 어둠 속의 대화 어둠 속의 대화 어둠 속의 대화 어디다? 어둠 속의 대화 물을 넣어 주세요 심하게 담을 보도만 하는 거구나 대체 뭔지를 했네 이화아 기분이 어떠습니까? 신비적인 기분이에요 신비적인 영화관이다 영화관 옆에 그냥 있나봐 귀여워 뭐지? 진짜 너무 뭐지? 서포잖아요 저기있다 다이얼로그 인 더 다크 어둠 속의 대화 진짜 너무 궁금하지 않아? 어둠 속의 대화 어둠 속의 대화 아니 진짜 이게 뭐지? 연대 밑에 보이는 곳 그 위상을 보다 그러니까 매로만 색깔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깊은 바다 속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하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어둠 속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티켓을 받았고 어둠 속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오우 메가헴 메가헴 아 아 감동도 있고 오우 진짜 그래서 차기가 끝났을 때 지금 좋은 의미에서 충격을 받았다 세계는 스마트폰 너무 아 디지털 알았다 아니 마지막으로 가이덕이 그의 나의 얼굴이 누군지 제 얼굴이 누군지 아 이거 probably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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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 한 번 한 번 한 번 한국 한국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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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감당하러 가봅시다. 9월 27일, 6년 전에도 만월이었어요. 6년 전, 1년 전, 5개가 됐어요. 오늘 9월 27일, 다리. 이게 하늘이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卵の君が好きだけど君がチュキだから